가보도록 하자 가보도록 하자 잠깐만 리디를 뺏어간다고? 야 안돼! 나 무겁단 말이야! 어? 나 무거운데? 야 잠깐만 집에 잠깐 갔다오자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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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집에 갔다오자 아 내가 웬만하면 안 갔다오려고 그랬는데 안 갔다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겁다 이게 아닌데? 여긴가? 여긴가? 어디로.. 어디로 해야지 집에 가는 길이지? 여기 아니야? 어? 나 집에 가야되는데? 그게 어디지? 여기 아닌가? 잠깐만 퀘스트를 딴걸 찍어보자 아 퀘스트가 안찍히네 아 여기 아 여기 통해서 이렇게 가야되?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 오리쪽 와 오른쪽이구나 저 말을 못봤어 지금 저 말을 못봤어 지금 예 아 큰일날뻔했네 저기 저렇게 올 뻔했네 그냥 고급님 와서 오세요 고급님 와서 오세요 야 배달부 퍽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 배달부 퍽은 필수야 필수 점심에 유제이애스님 어서오세요 기어간다 기어가 유제이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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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경정도 가져가고 전투식량도 저게 쭈르륵 되나 전투식량 지금 제가 많거든요 저게 전투식량 이야 전투식량 세개만 가지만 내가 보니까 전투식량도 그 뭐야 파는거 같던데 전투식량이 인터넷 판매를 팔지않나요? 그것도 파는거 같던데 식판도 파는거 같고 타임 내 사진병 내 사진병 내 사진병 이 kayak 제 파리 그 지금 트렌드 내가 nesse 그 야 근데 이거는 가져가야지 레이저격발기 레이저 대전차 라이플도 넣어놓고 초기월 기병창 플라즈마 디펜더 플라즈마 디펜더 폭동질 됐다 됐다 이제 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넣어놔야지 방랑상이나 이것도 넣어놓고 베리오토 호흡용 마스크 필요없어 4번이 5번이 거품이 5번이 6번이 12개이지 그 다음에 뭐였더라 미사일 일렉트로 차지팩 12.7mm 12.7mm 됐지? 안정제를 몇개 더 살까 36개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더 사 안정제 좋은 안정제 아 잠깐만 그거 하나 더 가져가야지 여기에 이렇게 올 필요 없이 이제 텔레포트 쓰죠 거의 끝인데 뭐 솔직히 텔레포트 디바이스 가져가자 아 이미 있네 문이요 아니 문 열어놓으라고 해 괜찮아 괜찮아 나 중독되지 않았나 참 중독된거 없애야되는데 중독된것도 없애자 중독된것도 없앨 중독된것도 없앨 중독된것도 없앨 중독된alities 중독독독 중독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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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독독 중독독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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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physiology 벽 벽 접λο감 페륙 히힛 healthcare 이곳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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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래 그래... 너희들 여기 분명 있을거야 어딘가? 어?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맞아?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아 거기 아니구나 아 리듬컵님 안녕하세요 어우 나 물 왜이렇게 목이 많아 물물물 깨끗한 물 밥도 하나 먹고 전투식량 오오 오오 겨울이 뿌웅 힝 뭐라고요? 어흥 뭐? 어쩌구 뭐 어쩌라고 할말씀해봐요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일하게 데스클로 무기라고 뜨세요. 이것도 아마 DT, DR 다 무시일걸요? 뭐.. 전쟁전.. 42나? 여기서 전쟁전 화폐는 뭘로 쓰일까? 여기서.. 뭘로 쓰일까요? 여기서.. 응아..응아 따는 휴지? 응아..응아 따는 휴지 정도로 쓰일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왔을 때, 제가 왔을 때 오, 안 돼, 안 돼! 저장했나? 저장했나? 아... 아... 저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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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Politik 덴배가 무시지? 어? 어디 갔어? 저게 3개까지만 뜨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거 3개만 뜨는 거 아니야? 음... 어이...뭐야...뭐야? 이상한 데로 왔는데? 제가 봤을 때 환타님 그거 된 것 같은데 회장 된 것 같은데요 1등이요 1등 1등이 회장이잖아 1등이요 2등이요 2등이요 1등이요 2등이요 2등이요 ,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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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aken 음 뭐야, 뭐, 뭐, 뭐야? 그게 내가 듣기로 그거 그거 뭐지? 그.. 그, 그런, 그 방송 있잖아요 그 아, 그거 뭐라 그러ี้ 하더라 하여튼 이거 여성분,uksaque,나와서 방송은 그거 뭐라고 하죠? 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나? 거기에 아 캔방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어쨌든 그 그런 방송에서는 막 많이 터지면 그 그거 한다면서요 뭐더라? 아 어 그 그 막 만개 막 이렇게 만개서 뜬 뜬적이 있다면서 그렇대요 아 만개를 저번에 누가 말했네 뭐였더라 어 공업용 장갑 여기서도 낫네 야 그게 만개면 얼마야? 진짜 정말 돈을 엄청 잘 버시는 분들이 많나봐 주minist 나 rot 채원 лай 눈 iggly 주 눈 눈 집 도착 집에 도착하자 오오! 우와아 잠깐만 의료가방 하나 미쳐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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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거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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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여기있다 ㄷㄷ 집사1. 집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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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에 대한 거 물어볼려면 실명님 오시면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심형님의 고양이 키우시거든요? 게다가 막 그.. 고양이 언어 심리학 같은 거..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사시고.. 그래가지고.. 어 뭐야? 여행을 못 타! 우리 스텔스! 이 고양이 언어 심리학 뭐 책을 저번에 구입했었나? 뭐 그랬었던 거 같은데? 고양이 심리학인가? 언어 심리학이 아니라 고양이 심리학 그냥? 어? 슈퍼스.. 스팀팩도 많이 나와 여기 드러간님 어서오세요 드러간님 저분은 하도 아이들을 바꿔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사이코 사이코 어? 저거 또 있는거 같은데 누가? 쯔 얘들 어떡하냐 딱 얘들이 다 부셔져 으 핵탄도라구요? 핵탄도가 어디 있는데? 여기 위에있나? 근데 윗을 올라갈거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어 여깄네 오옿 어 저기에 있네 더 이상 없는거 같죠? 더 이상 없는거 같죠? 오오! 토프가이퍼 아니야 토프가이퍼를 얻었는데 바로 죽으면 어떡해 이거 어디야 여기 어디지? 난 도대체 아아악 나 진짜 이치 빌어먹을 젠장 젠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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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죽 아아아 내가 죽은게 아니구나 아아 아아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앙팡 니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라 응? 저기도 있네? 이제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이는구만 야 여기와서 이 총을 그렇게 많이 안쓴 것 같아요 이 총을 많이 안쓴 것 같아 다 왔던던네 아 잠깐만 내가 벌써 이십 몇 개를 지금 했어요 그것만 하면 끝이야? 잠깐만 여기 안 나와있나? 아 여기 안 나와있나? 나 이거 저번에 할때도 해포탄 다 못허뜨렸던 것 같은데 뭐야? 야 쟤 지금 수류탄 던지려고 하다가 내가 쏜 총에 터진 것 같은데 샴 몬도 좋아 나는 저거 어디가야 하네 쭉 가는 길이 어디야 이쪽인데 네 한바퀴 돌아서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럴 것 같은데 한바퀴 돌아서가야 되는 것 같아 이 위로..어떻게.. 위로어떻게 가지? 이..이 쪽으로 가서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이 쪽길..이 쪽길이 맞다는거죠? 이 쪽길이 맞으면.. 아 맞네 길 다 계속 이어져 있네 넓어떻게 가지 어울린다고? 아마도.. 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아 길이 계속 있구나 이렇게 어 저기 더블팩있다 저거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수있나?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수있나? 아 여기 아까 거기네 아까 그 안보이는 애들 기습했던데 오오오 안돼 안돼 팔다리 불구대서 퍽을 얻었어 팔다리 불구대서 퍽을 얻었어 이런 퍽도 있네 팔다리가 오십번 불구대는거야 어 이건 뭔 퍽이냐 터프가이 걸절되었던 브이는 브이의 뼈를 다시 부를 때 더 튼튼해집니다 어디있냐 어디있냐 얘들아 오오 깜짝이야 오오 깜짝이야 오오 오오오 아 뭐야 오오오 나도 에너지왕량은 꽤 높거든요 제가 오케 오오옹 이상을 내낸다 driven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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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몸통을 먹었는데? 절단된 몸통 이 걔는 원래 따라오지 않나? 어디지? 아 저기구나 자아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네요 우와우와 경험치 4200을 줬어 레벨업하겠다 검증된 배워온 뿌리고기도 하고 약물조항력 약물조항력을 아니야 아니야 와 이거는 폭발범이라니 이거 말고 그거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폭파전 뭔가 공격력이 20% 증가합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무기소리 키트 아 정말 이 샷건 그 스테이백하고 샷건 외사 외과의사는 최강이야 잠깐만 이거 있고 프로세스 타임 근접전의 체감 아 아 딴트 여기에 그 뭐 그거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잠겨있는 데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음... 음... 뭐가 이렇게 어지럽냐 아 오 오 잠깐만 파워모나 이거 수리할때 없나? 너 완전히 지금 바본데? 내구력이? 수리할때 수리할때 어? 설레 적은 크흠 크흠 호 열려라 아이고사! 나왔어! 하늘에 있는 달리 먼저 오세요 괜찮아? 정지수파수? 어... 뭐야 뭐야 어? 단지 화력지원이 필요해서 널 구한 것뿐이라는 아니고 어 이거 이거 이거밖에 없지? 야 이거 뭐 고칠거 없냐? 나 지금 가보소 좀 고쳐야겠는데 저거밖에 고르는게 없어서 하긴 했는데 맘에 문구는 맘에 안드네 야 이거 고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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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야 이거 이거 고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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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야 이거 이거 고쳐줘 아니아니아니 이거 수리 내 갑옷이 지금 기붐든UT 헤헤 만 만얼마 ид син 내가 내가 순육이라면 순 бук 토 달지마 흐흐흐흫 저.. 저자가 왜.. 저.. 저자가 왜.. 으아.. 맞네.. 제발 습 했습니다.. oddly.. 한 마리의 나이 됐나? 이런 것들은 안되네 하나라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있는 것만 되는 것 같애 하나 더? 아 여깄네 아 잠깐만 기다려 봐 가기 전에 뚠뚜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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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뚜뚜뚜두두두두 뚠뚜뚜뚜뚜두두두두 어? 마인이 세 개밖에 없어? 또 없나? 또 없네 그리고 에나벨로 고폭탄으로 바꿔놓고 프로젝트 넷째 생존도 생존도 필요하나? 혹시나 모르니까 생존도 하나 먹어주고 젊은이의 삶 젊은이의 삶 젊은이의 삶 젊은이의 삶 나의 삶 젊은이의 삶 주의 밴드리라 질의 닿고 그리사 무슨 생존중 screening 무엇이 멋지네 면치리. 면치다. 이더러. 이대로. 이대로. ... ... ... ... ... You brought the divide to life And when I saw the divide Then you brought the west You destroyed some You destroyed No, not many messages can be Blame you You showed me a road No You walked west And knowing that you believe After this No need to destroy You taught me that At the divide I'll turn the long 15 Here If you speak for the two-headed If you believe History And you think The west is not It may be You have spoken truly There is a shock Our enemies gather outside It was always If we cannot It is I I I I I I . I I